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콜로사는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%에 이른다고 합니다.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.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0명 중 4명이 빈곤의 위험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사회적 고립에 이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사회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발맞춘 정책이 요구되는 때입니다. 이상 WBC 복제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